에뛰드의 정주여 instance 버티에서 쓸데시네요! 좌주 가리 아타입니다! 좌주 가리 아타! 깊숙하게! 좌주 가리 가는 아타! 이리 오면, 라인드라이브 잡아냅니다. 정주현, 이번에는 기관관계 잡아냈는데요. 승리 플라이가 내려냈습니다. 미리 arrest, 잡아 놓고, 엘로에서, 엘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밀렸지만, 최순! 다이빙 끝! 잡아냈어요 정주현이. 충격 속, 충격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주현의 적시타! 밀었습니다. 오른쪽 세안지가 쫓아갑니다. 정주현의 섬유타! And I saw the way she looked into your eyes And I promise if you go I will make sure she's all right So how do I say goodbye? 당긴 짜고 오우 잡아서 일로 일로 해서 아우 신내라 10점을 막는 호수빈 지금 정치원 선수의 핸드링이 좋았어요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당전을 넘습니다 바깥쪽 때립니다 수술을 스쳤고요 타구 주워들고 일로 연결합니다 일로에서 대입입니다 대입 경기 끝 번트를 됐습니다 앞쪽으로 일로를 지목합니다 일로에서 번트를 됐습니다 수술을 직전권으로 보냈습니다 좌중간 왼쪽 마이플레인을 보여주는 조익수 장주현 팀의 역전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소스팅 임명권 융격수석 잡아서 일로 쏘십니다 고맙습니다 탐구 탐구 아래 란 감사합니다.